아, 케루와이! 워, let's get the boys' perspective on and on. 둘, 셋! We are VIN! 안녕하세요, VIN! 오늘은 말이죠. 네. 저희 6집. 와, Overdrug G? 5집가 이제 저희가 대망의 뮤직비디오 보는 데 있잖아요. 리액션 해볼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 돼요? 그냥 말없이 갈게요. 와, 기대가 좀 나고. 멈춰? 이 곡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대단히 나왔습니다. 야, 우리 이 곡도 레전드인데? 준수아, 귀엽다. 나 왜 이렇게... I know, he asked me to be like, 아, yes, I'm down again. 야,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에어팟 시점인데? 아니, 이거 짤 엄청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 아니야, 이것도 마케팅이야. 그냥 마케팅으로 봐. 다 쓰고 에어팟 시점. 그래, 에어팟 시점 뮤비. 그, 시작! 좀 봐주세요. 무슨 무슨 얘기 했죠, 이제? 저희 이제 어디로 가느냐. 추세가 나은 대로 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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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것도 있지. 형,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야, 너무 많아. 오우! 아, 이거였어. 벌칙. 똑같이. 어땠네. 아, 모르죠. 언제 떠나일지 모르죠. 오우! 원래 미련하나 베이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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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야. 우와! 우와! 너무, 정말. 우와! 너무, 너무. 우와! 좋아, 너무. 비가 레전드로 많이 왔어요, 살면서 돌아가신 것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오, 점플렛어. 어디서 왔어요? 점플렛어. 누가 줬어요. 자, 쟤야. 자, 여기 뭐예요?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네?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우회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회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차 중인가 보다? 바닷가! 바닷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안 준비할 때 제대로 하셨네. 근데 저날 비가 진짜 레전드로 많이 왔어요. 그냥 달면서 돌아가신 것 중에 제일 레전드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었어요. 타의 우사가 엄청 쉬웠잖아. 맞아, 맞아. 뭐야? 여기 누가 먼저 됐어, 방금? 여기 이제... 형, 수정아, 이거! 아, 형이랑 뭐야? 아, 둘만 갔어. 아, 저 차에 타겠다고요? 근데 바닷가 이렇게 달리면 부식되지 않나, 제가? 아, 맞아요? 저를 두고 간 건가요? 네, 대현 씨. 대현 씨.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나아요. 대현이 형 배꼽 나오거든요. 아, 배꼽 마케팅. 아, 배꼽 마케팅.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이게 진짜 직전. 아, 여기가 원래 배꼽인데. 아, 근데 그 배꼽 너무 이만큼 나오잖아. 아, 태몽이. 태몽. 아련하네요. 네. 이 때부터 오늘 배고하잖아요. 준서야 왜 엎어졌어요? 둘이 무슨 얘기였어요? 아, 제가 이제 공을 잤다가 놓친 거야. 아. 놓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동한이 형이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아. 이번 앨범에. 뭐라고? 뭐라고 위로해 줬어? 유태미오 주원이라고. 유태미오 주원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뭘 원하니까. 이거 진짜 나무잖아, 뒤에. CG였죠? CG예요. CG요? 응. 뻥이 있어. CG같은? CG같다. 몇 개는 CG인 걸로 하네. 아, 그래? 아니, 아니. 그래서 이 팀을 찌르자. 라고 말했던 내용이에요. 너무 고굴롭이다, 이게. 강해 보인대? 이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반창고. 반창고도 왜 붙였어요? 반창고요? 네. 아, 그러게요. 귀여워요. 토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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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 제가 진짜 많이 찔렸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잽같은데요? 아, 이러신가요? 아, 이러신가요? 친구들한테. 여기가 되게 춥긴하다.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다워. 우와. 아, 옆돌기. 네. 아, 갑자기 아름다워네. 야, 이때. 그거 아니라 동아지 멀미시. 야, 잠깐만. 드림이 형 눈 어디갔어? 아, 나도 같이 멀미했나봐. 아, 너무 아름다워. 야. 형. 형, 형. 눈 없는 거만 나와. 야, 사돈 난발하지마. 사돈 난발하지마. 사돈 난발하지마. 아름다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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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름 맞다고? 아, 근데 저. 보면 진짜 얼굴이 창백하네. 얼굴이 진짜 창백하네. 이제 리본가 풀 father. 게다가 제 생각을 하는거ız quantify. 아, 내가 리본을 했는데 이렇게 안 움직일 줄 몰랐어요. 아니. precisely, 이거 지금 기억이 없다. 이런 거 Amazing manip기 tienen기 för话 opener. 유튜브 예, 너는 우리의 칼국룡은 시식시키지 않나요? 왜 이렇게 커?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다 떨어지잖아! We're falling apart! We're falling apart! 야 여기! 뭐 하냐 너? 영현이 형 뭐 B 맞았어? 너무 커서 가려졌어! 이 장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거 행복해 보이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진작하게 보인다! 고개가 어떻게... 진작하게 급해 보이네! 영하 얼굴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그리고 볼 때마다 웃겨 좋겠어 아니 우리는 왜 다 웃긴 표정을 살고 있지? 아 영각가 뭐 하냐고 우리가 저렇게 끓일 줄 몰랐어 석하이 좀 깎아 큰 화났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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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또 있지않나요? 없어서... 어어! 크래디 크래디 어때요 도삼이? 일단 저희가 세부에 갔던 게 어쿠지 같은데 이렇게 완성물로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되게 시원한 느낌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더 죽을 뻔했는데 아 너무 다르죠? 그래도 시원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필리핀에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CG라고 오해할 만큼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비 온 거 안 나왔지? 하늘 막 목걸음이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게 다 들어가서 역시 세븐 세븐요 예뻐요 그쵸 예쁘고 나는 사실 이거 할 때 우리가 3일 동안 있었잖아 3일 동안 있었는데 이거 촬영할 때 말고 비하인드 때가 제일 재밌었어 뭔가 비하인드 때 햄버거 사먹고 같이 그리고 딱 하루 끝나고 맥주 한잔을 딱 하고 이런 게 너무 거기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혹시 뮤비 소감도 아무나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뮤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뒤에 보면 살짝 울컥할 것 같아요 오 이게 뮤비이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끼리 장난치는 것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조생도 많이 해서 바케이션 비디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크레딧에는 안 나왔지만 현장에 계셨던 닭들 그리고 개 개 개 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아 주민분들 네 저희 뮤비 여러분 오버드라이브 아주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리액션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해볼까요? 자 재밌게 둘 셋 루에이 안녕 오버드라이브 That's the truth Alright Well See you when I see you, 루에이 Bye